제가 오늘은 계약법 정도 정리할 건데 좀 부족하면 다음 주 오후에 좀 할 거예요 엠만하면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아마 오후에 답보기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원래 계약법은 전체적으로 6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원래가 4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한 1시간 반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거든요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건 제가 올해 이번 달 모의고사인가요? 가지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모의고사 점수가 그런데 점 다 가는 학원마다 그러더라고요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이게 그래서 아마 평균 점수는 좀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점수는 그렇게 연연은 해야 되죠 원래 왜요? 점수는 연연하는 게 그게 일종의 자극제가 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나쁘진 않은 거니까 내가 그 말을 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살아가는 게 결론은 시련이에요 시련 삶 자체가 행복할 수는 없어요 항상 행복한 일이 있으면 좋은 거지만 가끔은 어려운 일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어려운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버티다 보면 10월 28일은 올 거고 아마 그때 합격증을 받으면 내년 정도 이맘쯤 되면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내가 김포 학원 다녔는데 그때 학원 다닐 때 난 너무 쉽게 땄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합격하면 다 그런 말 하거든요 이게 합격하면 다 3개월 걸렸다 그래요 이렇게 분들이 제가 봤더니 어림도 없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가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대분들이 자기는 쉽게 땄다고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전부 다 그런 과정을 걸쳐서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웬만하면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세요 어거지로 어거지로 버티다 보면 60 넘고 70 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해서 그래도 만나이가 계산해서 나이가 좀 어려졌죠? 오늘 나이가 다행이네요 연금이라든지 그건 똑같아요 우리가 원래 만나이로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 오늘은 계약법 먼저 정리하고 좀 나가자고 여기 그런데 성 끝나고 나잖아요 그 모의고사를 꺼내가지고 오늘 시험 봤으면 진도가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수업시간에 40문제니까 200개 지문 아닌가요? 그럼 200개 지문 중에 내가 말하지 않는 부분은 10%밖에 안 돼요 거의 90% 다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는 약간 문제가 나오면 좋은 문제가 일 수도 있고 아닌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진도가 나가면 만약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계약법인데 여기 계약법은 약관은 문제가 보통 안 나와요 이건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32일 때인가 1일 때인가 한번 뜬금없이 14년 만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근다고 해서 이걸 보는 건 가생비가 좀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가면 계약에 의해 가지고 계약의 종류가 쭉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계약의 종류는 마지막에 있는 15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이거 9개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면 계약의 종류는 거의 정리가 돼요 그럼 오늘 만약에 모의고사에 계약의 종류가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가서 한번 맞춰보라는 거지 이렇게 진도를 맞춰보면 웬만하면 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올라와 있거든요 실력들은 그래서 계약법을 오시면 계약법을 한번 봐보게요 계약법은 실제는 양이 적어요 양이 적은데 문제의 개수는 10문제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 민법, 총칙, 물권, 계약, 특별법 네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계약법에다가 훨씬 투자를 많이 합니다 민총이나 물권법에서 한 5번 본다 그러면 저는 계약법 10번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법은 기출문제만 정확히 풀어놔도 8개는 그냥 맞거든요 근데 민법, 총칙은 10개 중에 8개를 맞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계약법은 양이 적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보시면 훨씬 효과가 좀 많은 데가 계약법이에요 훨씬 이런 것들은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민법은 하루에 한 문제라도 푸세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문제라도 풀어야 되는데 한 3일 동안 안 보다가 또 보잖아요 그럼 내 것이 아니에요 세제비가 되는 거고 웬만하면 동영상을 많이 보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7월달 가면 동영상 보지 말고 모의고사 같은 거 있죠 집에 굴러다닐 거예요 깨끗한 거 그런 거라도 하나 꺼내가지고 해설집 펴놓고 보세요 이게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 가성비를 좀 높이고 싶은 스타일이거든요 아까도 보여줬지만 갖고 다니는 진짜 책 같은 거 저 안 삽니다 거의 안 사요 다 그냥 얻어요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얻고 20년도 판이든 21년도 판이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공법 같은 거 개정 잘 되죠 개정돼서 시험에 반영되면 한 문제예요 뭐 틀린다고 해서 그거 잘못해가지고 틀린다고 해서 학교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24개니까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집에 다니면 굴러다니는 거 아무 체크는 끊어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도 내년에 시험 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보려고 하지만 실제 책을 사본 건 거의 없어요 2차 과목을 이따 말해가지고 중개사법 하나 얻어갈까 생각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거 집에 보니까 없더라고 중개사법이 하나도 그래서 하나 얻어가 볼까 해서 또 가져갈 거고요 뭐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있잖아요 그것만 여러분들 열심히 봐도 학교 가는데 아무 치장 없습니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계약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면 첫 번째가 이건 있어요 계약의 종류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쓰지 마세요 계약의 종류 이게 나오는데 두 번째는 계약의 성입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세 번째는 계약의 효역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지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매매가 나오는 거고 여섯 번째는 교환계약인데 교환계약에는 환매는 하지 마세요 작년에 문제가 지금 이번 모의고사도 환매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제는 문제 패턴을 안 입고 내버리는 거예요 환매는 작년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임대차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는 계약법은 다 문제가 배정이 돼요 어디가 빼고 넣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계약의 종류가 예를 들면 32회 때 문제가 나왔고 33회 때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계약의 종류가 그러면 여기는 32회 때 나왔고 33회 때 나왔어요 34회 때도 분명히 나옵니다 35회 때도 나올까요? 나옵니다 이걸 계약의 성적을 빼고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얘는 나올 거냐 34회 때 정말 힘듭니다 원래 이렇게 연타로 문제가 계약의 종류를 낸 적이 없어요 이게 아마 이례적으로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34회까지 나온다면 대단한 거죠 이게 계약의 종류가 그래서 계약의 종류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 볼게요 종류, 성립, 효력, 해제, 해제 이렇게 나갈 건데 여기서 보면 계약의 의의가 나오잖아요 여기 159페이지 오시면 계약은 지금 모를 리는 없어요 청약과 승낙 두 개의 의사가 대립되다가 하나의 효과를 발생하는 게 계약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청약이라고 하는 거 청약은 법률 행위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O, X 대답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법률 행위는 아니 청약은 법률 행위 아닙니다 법률 행위라는 거 자체는 매매, 증여 이런 게 계약 자체가 법률 행위인 거고 걔를 구성하고 있는 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하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결합돼서 계약이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계약 자체가 법률 행위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법률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그냥 그렇다는 거 대립되죠 그럼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뭐가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증여 법률 행위잖아요 여기 합이 보인가요? 합이? 합이 해제하고 나오면 계약이죠 여기 합이 해제 그럼 뭐가 돼요?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계약의 해제라고 할까요? 계약의 해제 그러면 이거 법률 행위죠 그렇죠? 이건 계약인가요? 단독행인가요? 이건 단독행위거든요? 이건 단독행위가 되는 거고 그냥 해제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해제 앞에가 수식을 없이 단독행인가요? 계약인가요? 좀 환장하겠죠? 여러분들 12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13페이지에 있는 부분이네요 13페이지 13페이지 보면 법률 행위 종료해가지고 단독행위 나와 있고 밑에 단독행위 계약을 구별하는 문제 보인가요? 13페이지에 거기에 합의자 들어가는 거 보인가요?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에 합의 해제, 합의 계약, 해제 계약 보인가요? 그건 계약이에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제라고 하는 거 보인가요? 걔는 단독행위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개는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단독행위, 일방적 의사고 여기는 합의란 말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합의, 해제 나오죠 그럼 이걸 또 앞에다가 해제를 뭐한다는 거예요? 계약하는 거예요 이거 해제를 계약한다 해제하겠다고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계약입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계약을 해제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계약이 뭘까요? 매매계약, 해제, 교환계약, 해제입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해제하겠다고 계약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시고 말하면 합의해자라는 거죠 합의해서 해제하겠다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우리 해제할까? 청약 플러스 그러자 승낙 이게 해제 계약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해제를 계약하는 거냐 계약을 해제하느냐 액센트가 달라요 액센트가 그래서 이걸 구별하면 되는데 이것도 구별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지 뭐 그렇죠? 너무 기죽지 말라는 거지 자체가 완전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됐죠? 이제 이렇게 계약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이무규정이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계약은 이무규정이라고 했어요 받잖아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으로 정해서 나오는 책임이거든요 법정 책임입니다 그런데 매도자, 매수자가 당사자 합의로 배제특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다 그러면 그 책임은 원래 채무자 위험부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하도록 약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이무규정이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쌍무 계약에서는 동시 이행하자고 항변하는 거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가 배제특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이무규정이니까 이렇게 이무규정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건데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동시 이행 항변권을 당사자가 배제특약을 하자 그러면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무규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계약법은 처음부터 쭉 나오다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전부 다 싹 다 이무규정이에요 그런데 임대차에 가면 경제적 약자가 있죠 임차인이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라든지 지상물 매수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유치권이 나오는가요? 안 나온가요? 유치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형성권? 갑자기 형성권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결련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매 대금은 결련성이 없습니다 유치권이 나오지 않는데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는 임차인이 임대에게 청구하는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결련성이 없어서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걸 대답을 못해요 내가 실타를 풀어야 대답을 하잖아요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거든 수험생들은 자기가 혼자 챙겨 나오지 못한다고 그건 자기 것이 아니거든 그걸 그런데 그걸 설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했었거든 그게 앞에서도 그럼 계약의 종류는 쌍무계약, 편무계약 보이시죠? 그럼 쌍무계약은 뭐가 돼 있어요?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편무계약은 대가적 채무,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해서 뭐가 나와요? 증여, 사용대차 두 개를 구별하는 건 뭐예요?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 발생 여부가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증여계약과 사용대차 있잖아요 증여계약과 사용대차는 편무예요? 쌍무예요? 편무계약은 대답은 잘하죠 그렇죠?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극부와 반대 극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편무계약인 증여와 사용대차는 반대 극부가 없어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행 항변권이 있고 위험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문제를 내볼게요 사용대차나 증여는 동시행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이 나올 여지가 없다 여지가 없다 OX O예요 왜? 동시행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을 전제로 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증여나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부담의 문제라든지 동시행 항변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방금 봤던 게 그 내용이에요 쌍무계약에서만 동시 위험이 나오는 거고 편무계약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증여나 사용대차는 뭐예요? 편무죠 그럼 증여 사용대차 같은 경우, 기부행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응용이 되는 거죠 그게 연결고리를 아직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할 때는요 그럼 나중에 반복해서 오시다면 돼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지 어차피 물어보면 문제는 그렇게 나오니까 대답 못하잖아요 벌써 3개, 4개 물어봤는데 그 다음 유상계약, 무상계약, 뚝, 낙성, 요물계약 있죠? 요물계약은 나중에 애완해야 돼요 뭘 애와라고 했죠, 여러분들? 현대개보하고 애와라고 했잖아요 이번 계약의 종류는 이걸 냈어요 쌍뉴하고 5번 지문 유쌍하고 유쌍은 틀린 거죠? 안 나와요, 그거 문제 그런 거 굳이 애울 필요 없습니다 쌍뉴 그룹 있죠? 쌍, 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유쌍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유쌍 그러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쌍뉴 그룹, 쌍이 먼저 나와야 돼요 쌍뉴 이렇게 애와놓으면 편하죠 두 번째,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애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우리 션뻄이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 해야 돼요?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이라고 되어 있고 요물계약도 얘가 좀 주세요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현대개보라고 이렇게 애우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 션뻄은 뭐예요?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 있잖아요 요걸 좀 외워 놓으세요 요 두 개는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교환계약을 간혹 넣어요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냐라고 물어봐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요물계약의 반대가 뭐죠? 요물계약의 반대가? 낙성이라는 거예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되는 거지 물건의 인도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은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다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종된계약은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환매계약이거든요 그럼 종된계약이 있으면 주된계약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금 계약의 주된계약이 뭘까요? 매매, 임대차가 주된계약이고 그에 따라 종된계약이 계약금 계약이에요 보증금 계약의 주된계약은 뭐예요? 임대차 계약일 거고 환매계약의 주된계약은 뭐예요? 매매입니다 매매와 환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종된계약이라고 했으면 주된계약이 뭔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기억이 오래 가는 거니까 일시적계약은 일회성계약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나 교환계약이에요 그때 뭘 쓰는 거죠? 해제 라는 단어를 쓰죠 해제, 소금, 무효, 원상회복이 들어오는 거고 계속적계약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고용계약 같은 게 계속적계약인데 이때 쓰는 단어는 뭐라고 그래요? 해지라고 하죠 장례를 향해서 효과가 소멸되는 거고 해제는 소급효, 해지는 장례효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한번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는 효과가 뭐예요? 해지 효과 해제 효과는 소금, 무효, 원상회복이 나오고 해지 효과가 뭐예요? 그러면 장례무효 또 또가 뭐냐면 청산의무에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까지 못 받은 거 받은 거 다 청산하자 그런 의미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체크해 놓으세요 예약은 뭘로 가는 거죠? 예약은 언제나 뭘로 가요? 채권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계약 예약 완결권은 뭘로 가죠 여러분들? 예약이 되어 있지만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죠? 이 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돼요 이건 그럼 예약 완결권은 성질이 뭐예요? 예약 완결권은 이건 단독행위죠 단독행위가 됩니다 32회 때 아마 기출 33회 때인가 한번 나와서 증여사형대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요? 쌍무유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뭘로 고쳐라고 그랬어요? 편무하고 뭘로 고쳐야 되죠? 무상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아요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죠?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승낙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물계약 아니에요 33회 때 기출이었고 중계계약이라는 거 있죠? 우리 중계계약 중계계약은 전형계약이에요? 비전형계약이에요? 비전형입니다 전형이 아니고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의 종류는 이 정도만 체크해도 마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런데 이게 다시 나올까? 그 생각은 좀 들긴 해요 한번 확인만 좀 해 주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기 도급계약도 하나 써놨나요? 혹시 그게? 여기 10번에 도급계약을 뭐라고 써놨고 했어요? 도급계약 낙성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가 요물계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걸로 한번 냈거든요 그래서 도급계약 그러면 낙성계약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으로 한번 와보세요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의 성립 형태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는 청약과 플러스 뭐가 있어요?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세 번째는 뭐가 있는 거죠?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인데 시험은 뭐가 잘 나오죠? 여기서 시험은 청약과 승낙이 이게 가장 잘 나오는 스타일이고 얘는 절대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청약과 승낙이 65번으로 아주 쉽게 나올 거예요 작년에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약이 성립되려면 내용 쪽으로 뭐가 돼요? 객관 쪽으로 합치가 되어야 되죠 이 객관적 합치라는 게 뭐죠?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 상대방 상대방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해요?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의리라는 사람에게 1억에 팔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의리라는 사람도 갑에게 1억에 사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계약이 성립되려면 첫 번째 주관적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합치가 되어야 된다 그럼 갑은 지금 청약을 누구한테 했어요? 의뢰게 했으니까 의리라는 사람이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누구와요? 병이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계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 갑은 을한테 청약을 한 거지 병한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합치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객관적이라는 건 1억에 사세요라고 청약을 했다면 을이 8천이요 그러면 안 되겠죠 1억, 1억 계약 내용이 뭐가 돼? 합치가 되어야 돼요 이걸 객관적 합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관적 합치든 객관적 합치든 둘 중에 하나가 맞지 않는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합이 그럼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취소라든지 모요라든지 또는 해제라든지 그럼 차고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그다음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거고요 불합이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불합이는 불성립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청약과 승락에서 청약이 뭐냐 승락이 뭐냐 이걸 좀 구별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긴 해요 가장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청약은 뭐라고 했어요? 확정적 동그라미 구체적 의사표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물건이 진열되어 있고 아래쪽에 가격표가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표가 뭐예요?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백화점에 가면 그 마네킹 하단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메모가 돼 있어요 상의는 얼마, 하의는 얼마 타인은 얼마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정찰가가 붙어 있는 뭐예요? 상품 같은 경우는 이걸 청약이라 그래요 우리가 홈쇼핑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홈쇼핑을 보면 이 가격이 10마리에 얼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라고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사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승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청약의 유인이라는 거 보이신가요? 청약의 유인은 꿰어낸다, 꼬셔낸다 이런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확정적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에 분양 광고 같은 거 있죠? 광고라든지 상가 분양 광고는 전부 다 뭐가 돼요?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회사가 저희 아파트가 이렇습니다라고 분양 광고를 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고 이걸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일명 찌라시라고 해야 되는 광고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이걸 받았어요 보고 나서 화장실 3개고 남양이구나 그럼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청약의 유인을 했던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청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청약의 유인을 했던 사람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승낙자가 되는 거예요 승낙자가 다 팔려버렸습니다 아니면 내가 팔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하겠죠 그래서 청약의 유인자가 결국은 승낙자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A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저희는 연봉이 얼마고 며칠간 휴식을 줄 거예요 이렇게 공고상을 내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취직생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이걸 받고 이거 괜찮네 이 회사 그럼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입사원서를 낼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입사원서가? 이게 청약이고 아까 신입사원 구인광고 같은 경우는 청약의 유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청약의 유인을 했던 이 회사가 우리 회사고 일해봅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승낙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청약의 유인을 했던 사람은 승낙자가 되는 것이지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파트나 상가 분양 광고는 전부 다 청약의 유인이라 그래요 식당에 가면 메뉴판 있잖아요 식당의 메뉴판 그것도 뭐예요? 일종의 청약의 유인입니다 청약의 유인인 거고 제가 여기 짜장면 하나 주세요 간짜장 그럴 수 있죠 그게 청약이에요 식당에 있던 사장님이 양파가 다 없어서 간짜장 못 만들어요 그러면 승낙을 안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뒤바뀌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기억해 놓으세요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한테예요? 특정인 또는 뭐예요? 불특정인 상관없습니다 청약은 누구에게는 할 수 있죠 홈쇼핑 같은 경우는 불특정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청약은 도달이 되면 도달이 되면 철회가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철회가 돼버리면 도달이 돼버리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못하나요? 그랬더니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중에는 철회가 불가능하고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언제까지예요? 상당 기간에는 철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기억할 건 밑에 나와 있는데 청약 시에 5번에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장에 가면 청약할 때 성낙기간을 꼭 정해야 된다 그럼 X가 돼요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약 자체가 도달이 되면 철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요? 철회의 자유를 유보했다 이건 좀 체크해 놓으세요 철회의 자유를 유보했다면 철회가 가능하고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정도는 체크해 놓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역시 별표시죠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영향을 미쳐야 미쳐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청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6번의 청약자가 누구인지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옷 사거나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살 때 사장님이 누군지 꼭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2번이나 3번,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문 자체가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체크하고 계시고요 승낙을 한번 가볼게요 1번에 보면 승낙은 회답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따 나올 건데 이번 시험에도 있는 것 같은데 청약자가 을녀에게 너 5월 30일까지 난 너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내가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애식장 잡고 준비해 나갈게 이렇게 덧붙여서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을녀가 확답을 안 한 거죠 그럼 계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 이유가 확답의 의무가 없고 청약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아마 그 지문이 있을 거예요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을 성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덧붙여서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승낙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 승낙은 반드시 누구한테만 되는 거야? 특정의 상대방에게 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에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꼭 좀 체크해 주시고 3번도 기억해 놓으세요 조건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뭘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청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청약이니까 누가요? 기존 청약자가 승낙할 때는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야, 내 집을 있잖아 너에게 1억에 팔게 1억에 팔게 하고 청약을 했거든요 청약을 했습니다 그럼 청약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청약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야, 1억은 너무 비싸 하고 8천이라고 변경을 가해버렸습니다 기존 청약 그럼 기존 청약은 어떻게 돼? 이제 소멸되는 거고 얘가 뭐가 돼요?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야 새로운 청약이 그럼 청약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그럼 승낙자가 이제 누구예요 승낙자가 기존 청약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 8천이라도 괜찮아 라고 8천으로 승낙을 해버리면 기존 청약자가 그럼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조건과 변경을 가하면 새로운 청약이 된다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럼 기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이 되는데 조건과 변경을 가하면 계약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틀린 지문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은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격지자간의 뭐라고 했어요? 승낙은 발신주의다 여기다 옆에 하나 써놓으면 좋죠 뭐예요? 격청도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럼 이거 맞는 거죠 이건 뭐예요? 격지자간의 청약은 도달주의 그 다음 여기는 격지자간의 승낙은 발신주의입니다 우리 시험범위에서 발신주의가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 나왔네? 하나는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요? 무권대리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를 하죠 그럼 최고에 대해서 본인은 확답을 할 건데 그 확답 자체가 발신주의예요 그래서 본인이 취인 여부의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거절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는 발신주의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하고 거기 밖에 그 다음에 연착이잖아요 연착은 통상의 연착과 사고의 연착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통상의 연착과 사고에 의한 연착은 구별하기 아주 쉬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잖아요 5월 31일이 승낙 기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청약을 했습니다 갑이 청약을 했어요 언제요? 5월 1일 날 해가지고 얘가 5월 3일 날 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며칠 걸린 거예요? 3일 1, 2, 3 3일 걸린 거죠 그런데 의리라는 사람이 여기서 만약에 의리 5월 30일 날 승낙을 했습니다 그럼 며칠 걸리겠어요? 얘가 이날 걸리겠죠? 6월 1일 날 그럼 늦게 보내서 뭐가 된 거야? 늦게 된 거죠 왜? 3일 걸렸으면 승낙도 3일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건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했네 이걸 사고의 연착이에요? 통상의 연착이에요? 이게 연착이야? 이게 통상의 연착 통상의 연착은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했는데 무슨 통상의 연착을 하고 그러겠어요 이건 뭘로 가는 거야? 계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뭘로 가요? 새로운 청약이야 그럼 새로운 청약이 되니까 뭐라고요? 기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이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통상의 연착 승낙 기간이 지나서 도달이 된 거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보이죠? 그럼 누가요? 기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건 굳이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5월 6일 날 승낙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먼저 도착한 거야? 6월 1일 날 그럼 너무 일찍 보냈는데 늦게 도달하는 것은 앞에가 우체국에 무슨 사고 이런 멘트가 없어도 사고의 연착이 있는 걸 단번에 알아요 기간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달한 거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사고의 연착이 된 거야 그럼 누가 승낙을 한 거죠 지금? 의리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의리라는 사람은 일찍 보냈으니까 당연히 3일 뒤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늦게 받은 거잖아 지금 그럼 갑은 누구한테? 의뢰기 알려줘야 되는 거야 당신의 수인 날짜를 보니까 5월 6일이더라 그런데 내가 6월 1일 날 받았거든 나 이거 계약 못하겠다 계약하겠다 그 연착의 통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왜? 상대방 입장에서 승낙자는 이미 일찍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사고의 연착은 이 연착의 통지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착에 그런데 연착의 통지를 해버리면 계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면 뭐라고? 계약은 성립된 걸로 취급을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안 되면 이거라도 외워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했습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연착되지 않는 걸로 해서 기존 청약자가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거든요 너무 어려우면 연착의 통지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연착의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됐구나 이것만 연결할 수 있어도 돼요 너무 힘들면 통지하면 계약 성립 안 돼요 통지 안 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이거라도 그래서 여기 보면 통지를 하는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통지하지 않았다라는 거 보여요? 그럼 연착되지 않는 걸로 봐가지고 계약은 성립이 돼요 언제예요? 이건 발신할 때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언제예요? 5월 6일 날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청약과 승낙 두 개를 섞어서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의사실현 한번 와보세요 의사실현 나오는데 의사실현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말을 했을 것 같아 수업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그 아파트 문고 위에 치킨이 대롱대롱 달려있더라고 BBQ 그렇죠? 이게 그럼 이게 뭐 아들내미가 시켰는갑다 하고 들고 가서 그냥 앞다리, 뒷다리 다 뜯어먹었어요 뜯는데 초임종이 누른 거야 나가서 봤더니 치킨이 잘못 배달했다는 거야 그럼 이미 뜯어먹었죠 그렇죠? 그럼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그게 의사실현이야 근데 그게 내가 안다, 모른다,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뜯어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요? 편의점에 가서 물 같은 거 사가지고 500원짜리 사가지고 계산도 안고 물 뚜껑 따가지고 마시면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유료 주차장인 걸 몰랐다 하더라도 유료 주차장에다 차를 파킹하면 이거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내가 서점에 가서 책이 진열되어 있잖아요 매직으로 전부 다 200권을 내 이름을 썼어요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난 사야 된 줄 몰랐어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사용했다라는 말 보이죠? 이걸 기출했어요 우리 시험에다가 근데 안 되면 유료 주차장을 생각하면 돼요 유료 주차장을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이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물어본다고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 인정 여기 중요해요 이게 사실이 뭐예요? 있을 때라는 거 보이시죠? 차를 파킹할 때 차를 파킹할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책에다가 내 이름을 기지할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치킨을 앞다리, 뒷다리 뜯는 순간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안 때다 아니면 인식할 때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이 된다 이것만 시험에 나와요 다른 건 안 나와요 의사실인이 뭔지 알면 그 다음에 교차청약은 이 멘트가 꼭 들어갑니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고 하거든요 교차청약, 청약이 크로스된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을에게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약이 을에게 아직 도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도 갑의 집이 마음에 든 거죠 그럼 갑한테 내가 당신 집을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청약을 한 거야 그럼 청약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런데 당사자 일치하죠 내용 일치하죠 그럼 굳이 승낙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동일한 청약이 동시에 크로스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승낙이 필요 없고 여기는 양쪽 청약이 상대방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동시에 청약이 도달되지 않고 갑의 청약이 먼저 도달되고 을의 청약이 나중에 도달될 수도 있잖아요 이 크로스가 그럼 언제라는 거야?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인데 가장 촌스러운 거 이걸 발신할 대로 바꾸는 거야 이 지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사실현은 사실이 있을 때 이게 중요하고 교차청약은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이것만 중요해요 나머지 청약과 승낙만 가지고 문제를 조합하거든요 작년에 문제가 나왔던 게 이 사례 문제거든요 이 형태가 작년에 33회 때 배정이 됐습니다 박스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날짜를 갖다 놨죠 이렇게 날짜를 쭉 갖다 놨으니까 한 번만 보시고요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면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 형태는 오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와보시면 여기 계약 체결상 나와요 여기 한번 봐봐요 문제예요 68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이건 문제집입니다 그냥 해설판이 아니고 저는 문제집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오른 거 보이신가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인가요? 낙성계약인가요? 요물계약이 아니죠 이거 그럼 여기를 뭘로 바꿔야 돼요?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요물계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환계약은 어디가요? 여긴 무상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요? 유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니까 맞는 거고요 다만 얘는 편무계약이고 그 다음에 여긴 뭐가 돼요? 무상이고 불요식이다 이건 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급계약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도급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인 거고 이렇게 또 임대차계약은 편문가요? 쌍문가요? 쌍문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이렇게 돼서 계약 유형을 작년에 문제 또 내서 그래서 다시 나오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아까 그것만 좀 몇 개 확인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청약 승낙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올해 나올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스타일인데 자, 한번 문제 봐볼게 제가 한번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이런 형태예요 날짜 넣어가지고 나오는 거 이게 아마 작년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형태 아마 이게 31일 것 같아 여기 안 써져 있잖아요 이게 아마 33회 때 문제 형태거든요 그럼 다시 패턴이 뭘로 바뀌냐면 단순히 바뀌어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올해 이 계약 이런 문제를 상천에 냈기 때문에 올해도 34회 때 이렇게 내지 못해요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2번 봐볼게요 청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청약은 누구한테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특정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홈쇼핑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청약이 상대방의 뭐예요? 도달이 됐어요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도달주의가 원칙이잖아요 강행규정, 이무규정? 이무규정인 거 알아요? 그럼 당사자가 달리장할 수 있겠네? 발신으로? 그게 이무규정이라는 거예요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도달이 되면 승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리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처리를 못해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처리를 못하는 거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 기간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 보인가요?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 이게 뭐예요? 교차청약 그럼 교차청약은 계약이 언제 성립돼요? 여기 양청약이 도달할 때잖아요 그럼 발신할 때 그럼 틀렸네? 여기 발신지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 션범의 격승발 이건 교차청약은 뭐예요?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 광고 있잖아요 광고는 청약의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지 청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 당사자가 전적서를 제출한다는 행위 있죠? 전적서를 제출한 행위는 이건 청약의 유인인가요? 청약인가요? 하고 묻습니다 지금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알아요? 그럼 내가 지금 그 말하고 가깝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뭐가 있을까? 여기 인천공항으로 가는 다리를 하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조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청을 주겠죠 그럼 이걸 혹시 이 다리를 놓고자 하는 사람 혹시 가격표를 제시해서 어떤 설교 도면으로 우리한테 견적서를 제출해라 그러면 10개 회사가 응찰할 거예요 이게 응찰이에요 이게 응찰한다는 거예요 입찰한다고 하죠 입찰 그럼 입찰할 때 견적서를 제출하겠죠 그럼 보통 국공립은 최고가가 있을 거고 최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빼버립니다 두 개는 빼버리고 중간치를 가지고 경쟁 입찰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체제라는 것은 단가를 낮춰서 가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선택을 안 한다고 그럼 견적서를 제출해서 A회사 B회사 10개가 그럼 여기 한국도로공사가 A라는 회사에다가 수조를 맡기겠죠? 그럼 9개 회사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가 이런 형태로 다리를 놓겠습니다라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게 이게 청약의 유인인 거야 그때 이 한국도로공사가 A를 선택한 거죠 그럼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거야 이게 뭐예요? 청약이에요 그럼 A회사가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켰습니다 이게 뭐가 돼? 승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견적서를 제출해서 입찰에 응했는데 이 사람이 탈락된 거예요 탈락됐을 때 그 견적서를 제출한 회사는 견적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 비용 청구 비용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견적서를 제출한 청약의 유인을 하는 회사는 이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냈어요 현재는 확인해 달라는 거고 3번에 일본 지문은 너무 유명한 지문이잖아요 뭐뭐였었어요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이 여기죠?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요? 법률행위 목적은 언제까지예요? 이행기까지 이 지문이요 이거 그대로 나온 거고요 2번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모의고사에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라는 뜻을 청약식이 표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럼 해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해답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계약은 성립되지 않죠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격, 청,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도가 나와야 되죠? 격청도 격승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도달주의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걸 꼭 쓰려는다면 격, 그 다음에 승,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발성, 발신이 되니까 그래서 격청도냐, 격승바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4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승낙기간이 지난 후라는 거 보여요? 승낙기간이 지나버렸네 그럼 계약은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뭘로 본다?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승낙기간이 지났으니까 5월 31일이었는데 이게 6월 1일 날 도달이 됐으니까 계약은 성립될 수는 없는 거다 그럼 이건 새로운 청약이죠 그럼 기존 청약자가 뭐 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보증금 수술은 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문제 내면서 봐봐요 쭉 가다가 갑자기 보증금 수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잘못 낸 거예요 출제자가 잘못 냈다가 중간에 아마 수정 작업을 해서 교체가 된 지문이에요 느낌이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나중에 이 지문이 달리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느낌이 와요 그런 문제도 아 이거 출제자가 냈다가 오류가 생겨서 교체가 된 지문이라고 안 맞잖아 아구가 지금 차임은 요소예요 아니에요? 차임은 요소예요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에요? 그럼 보증금 없는 임대차도 있겠네? 있는 거예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 4번 봐볼까요? 이제 지금 요 스타일 조심해야 되는데 요런 것들 자 여기 보면 불특정 다수잖아요 청약은 돼야 안 돼요? 효력이 없다? 그럼 틀린 거죠 홈쇼핑 다 되니까 2번의 승낙은 뭐라고 했어요?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고 청약자가 누구예요? 특정인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죠 그럼 3, 4, 5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3번에 보면 청약을 발신한 후 도달 전에 청약자의 상대방이 뭐가 된 거야? 제한능력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 사람한테는 의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침도 흘리고 있다고 그럼 그 청약의 내용을 모른다고 그럼 이 사람 청약자는 얘한테 야 내가 너한테 1억에 사라고 했잖아 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제한능력자에겐 다만 누가 알고 있다면 법정 대리인이 알고 있다면 청약자도 그걸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항을 모르겠다 그럼 주장이라고 하세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로 고쳐놔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화살표에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주장 못한다 그 다음 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이 있다고 그랬죠? 법정 대리인이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주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세 개 그림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민총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 지금 얘가 청약자가 제한능력자에게 의사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법정 대리인이 알고 있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입니다 갑이 그 토지를 을에게 뭐라고 했어요? 매두 청약을 했어요 야 사라 그런데 을이 뭐라고 했어요? 이에 대금을 낮췄네 그럼 원래 1억을 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8천에 승낙을 한 거야 그럼 내용을 변경한 거죠 그럼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뭘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청약이 되고 기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겠죠 그래서 승낙한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의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주택을 을에게 그냥 막연하게 살래?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청약의 유인이 된 거지 그럼 누가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고 표시했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청약인 거지 그럼 누가 승낙을 해야 돼? 갑이 그런데 갑이 승낙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청약만 있고 갑과 을 간에 주택의 매매 계약이 성립돼 본다 그럼 안 되죠 이건 지금 누가 없어요? 갑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라고 갑의 승낙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5번에 한번 보면 이런 지문들 수험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첫 번째 숫자가 나오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수험생들은 그래서 수험생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숫자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지문이 길죠? 그렇죠? 난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지문이 길다 보면 난 찍어도 1, 2번을 찍어요 단 이게 안 통하는 게 박스형 문제하고 그다음에 숫자, 계산 문제는 이게 안 통해요 지문이 길다, 지문이 길죠? 이건 박스형은 안 통해요 이게 조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 더 풀어볼까요? 나중에 나올 건데 있을 것 같아 여기 안 나오네 지문이 긴 게 지문이 길면 지문이 길잖아요 여기는 밑에 있네 지문이 길면 그런데 거의 박스가 지문이 길지 않은 설문지가 그럼 1, 2번의 거의 90%가 답이에요 정말 3번까지도 안 내려가요 다만 박스형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맞더라고요 조합이 왜 그러냐면 박스형 문제는 조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서 이게 참 나중에 가보세요 답이 그래요 답이 이거 5번 한번 봐보세요 갑은 승낙기간을 며칠을 정했어요 이런 건 그리면 제일 좋아요 5월 8일로 해놓고요 그다음에 5억 원에 팔겠다고 했죠 그다음에 그 청약은 의뢰계 5월 얼마에 1일 내에 도달이 됐어요 이렇게 5월 1일에 도달이 됐어요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갑의 청약은 의뢰계 도달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맞는 거죠? 도달이 원칙이니까 두 번째 갑의 청약을 발송한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면 안 되죠 청약은 유효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같은 멘트예요 이게 그다음에 갑의 의뢰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의뢰계 그 기간까지 이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구성력이 없으니까 5월 15일 승낙을 했네 5월 8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5월 15일날 했네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계약이 성립돼야 안 돼? 안 되고 뭘로 봐야 돼요? 새로운 청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이를 갑이 뭐 했어요? 승낙함으로써 계약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뢰 5억 원을 5천만 원 잘못 알고 5월 8일날 갑의 5천만 원에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한 거야 계약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왜 성립이 안 될까요? 여기는 5천이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일치가 안 된 거죠 객관체 값치가 여기는 5억인 거고요 가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착오의 문제 아니에요 뭔 개풀이 착오의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는데 이런 것도 착오 따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착오는 계약이 성립됐다는 전제에서 따지는 거예요 이건 착오가 아니에요 계약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된 거라고 6번이 이게 작년 문제이거든요 답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일단 귀찮아요 일단은 여기 보면 뭐라고 됐냐면 갑은 의뢰에 5편으로 자기 소유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기 위해서 청약을 했어 자신의 청약에 회신을 언제까지 해요? 10월 5일까지 정해놓은 거야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갑의 편지가 언제예요? 9월 14일 날 발송을 해서 언제 도달한 거죠? 9월 16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럼 9월 16일부터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이 되겠네 도달이 됐으니까 며칠 걸렸어요? 14, 15, 16 3일 걸렸죠? 그럼 승낙도 3일 걸려야 되는 거죠?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9월 23일 날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대 그럼 여긴데 9월 23일 날이면 도달한 이후잖아요 도달한 이후는 철회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틀린 거죠 그럼 이번에 9월 20일 날 갑에게 승낙을 했어요 9월 20일 날 여기에 9월 20일 날 했으니까 언제 도달해야 돼? 3일 걸리니까 20, 20일, 22일 날 도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언제 도달한 거야? 발송하여 9월 22일 날 갑에게 도달했다 그럼 갑과 을사의 계약은 아, 이건 그거 아니구나 이건 9월, 이 안에 도달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언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20일 날 성립되는 거죠? 왜? 격승발이니까 발신주의 그래서 22일 날이 아니라 20일 날 성립이 된다 격승발이니까 여기는 이것도 틀린 거고요 여기 밑에 을은 9월 27일 날 매각을 2억 5천만 원에 조정을 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을 했네 그럼 원래 3억이었죠? 그런데 얼마예요? 2억 5천이죠? 그럼 이건 뭐가 돼? 새로운 청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기존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ㄷ 번만 오른 거가 되고 ㄱ, ㄴ 틀린 거거든요 지금 답은 쉬워요 답은 쉬운데 여기서 약간 읽고 나가는 게 어려운 거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이 스타일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이 스타일을 조심해라는 거죠 4번 스타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정도 보면 되고 이건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죠 여기 7번에서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7번에서는 계약이 성립되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관적,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뭐예요?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그 내용이죠 그럼 여기 2번은 어디가 중요해요? 여기 불합의가 중요한 거지 여기다 갖다 놓고 물어보러 와요 무식적 불합의가 뭐냐고요? 저한테 이걸 물어보는데 깝깝해요 이건 수험생이 아니에요 그냥 불합의예요 불합의예요 그럼 불합의는 이거 성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불성립이죠 계약은 그럼 굳이 이걸 취소다 차고다 이걸 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무식적 불합의가 왜 중요하냐고 이게 이 무식적 불합의는 내가 이야기했어 여러분들한테 언제 했냐면 홍콩에서 중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물건 한 개당 10달러로 계약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인 입장에서는 홍콩 달러로 계산을 했던 거고 미국 사람은 자기 나라 US 달러로 계산을 한 거지 알고 불합의가 된 게 아니라 모르고 불합의가 돼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무의식적 불합의라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합의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불합의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청약은 불특정, 격청도네요 여기 격청도 보여요? 뭐 시문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만 해달라는 거고 이것도 보면 알겠죠? 상호 교차됐다 여기 보이신가요? 이 상호, 동일한 내용이 상호 교차됐습니다 그건 뭐예요? 교차청약이죠? 뭘로 가요? 양청약에 도달할 때죠? 발송할 때가 아니라 양청약, 교차청약 그래서 3번이 잘못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다음에 이것도 8번도 9번도 그렇고 10번하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가 동생변균이 나오는데 이 뒤에가 바로 있을 거예요 제가 순서를 바꿔놨는데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위험 부담을 같이 봐야 돼요 원래 이게 두 개가 한 세트로 나오고 이런 스타일은 지금은 잘 안 나와요 이건 옛날 문제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온 스타일은 지금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물어보지 않고 위험 부담 두 개를 섞어서 사례용으로 문제를 내는데 올해 정말 조심해야 돼요 2년간 문제가 배정되지는 않았어요 32회 때하고 33회 때 위험 부담 이 문제 스타일이 안 나왔거든요 올해 나오니까 좀 조심을 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그때 확인해 보게요 갔다 오세요 이제 Harvard